지금 저희가 칠 홀은요 파프의 A4번 홀 45미터입니다.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뒷대를 한 번에 노리려 하다 보면은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경기는 쓰리썸 경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은 김구라 구라가 이제 1타를 첫번째 치고 어프로치 감각이 그래도 이 형이 옛날에 당구도 치고 그래야 좀 감각이 있으니까. 자 그럼 순서가 둘 셋 이런 순서 1,2,3,4 자 그러면 정한 님 팀은 저희는 드라이버를 제가 하고 유성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쓰리썸 경기라 할 거예요. 갑시다. 네 가볼까요. 엘켈로. 네 골프 쪽에서는 완전히 진짜 지지나 소리 듣는데 여기서 그래도 또 대접을 많이 받네. 히어로 히어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수onnaRED. 살 Post에 골프채가. 자 1단. 오. 오 많이 가네. 오 살았어! 나이스! 오른틱이! fatigue! 사랑했어! hun이 러피 살았어! Можно 살고 나면 USDAMira. 많이 가네. knives고 사람아? 넌 잘하면 보다 할 수 있겠다. 잘 많아 quindi! 이제 내가 알았네 이렇게 치면 안 되네 지금 너무 쎄셨어 지금 거의 80m 너무 쎄네 바람 뒷바람이 있습니다 언니 파이팅! 박정하도 뭐냐면 이게 옛날에 춤은 춤은 해도 감각이 있어 골프 레슨을 받아봐서 폼이 좋네 쫙쫙 뻗어서 치면 되는구나 나이프! 안정 좋다 나이프! 안정 좋다 나이프! 나이프! 다가 어비 어디? 어비 어디? 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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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야 나갔어 어비야 나갔어 어비야 어비 박혔어요 어비다 우리도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드롬을 하는데 한클럽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오비가 나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공이 나갔다고 추전된 지점에서 공을 들고요. 기대를 바라보세요. 기대를 바라본 다음에 우리 왼쪽으로 한클럽, 두클럽 뒤에 반원에다가 원하는 곳에 공도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도가 딱 좋으니까 여기다 드롭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주안이가 이걸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포토하듯이 해야 돼, 이거는 내가 보니까 포토거리야. 이게 한 10m 같은 소리가 안 좋네. 이게 지금 2m 정도고 이거 5m 조금 넘어. 5m 이 정도. 그러니까 포토한다고 생각도 돼. 넘어가지. 빈대니까 여기. 아니, 빈대니까 여기 있어. 지금 뭐하나? 답답아. 엄덕 있으니까 엄덕 살짝 라이 본 거죠. 그냥 이런, 여기 진짜 둘 다 무네야. 아, 긴고라 조절.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5m, 5m. 5m, 5m, 5m니까. 5m 정도. 이 친구 잘하네. 5m니까. 센스가 좋아요. 감각이 있네. 일단 한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이만큼, 옷만큼 가면 돼요. 여보세요. 이만큼 왔다가 이만큼 가면 돼요. 이거 있잖아. 9월 내내 계속 레슨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해. 필드네 레슨 금지. 필드네 레슨 금지. 처음이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화이팅.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하나, 둘. 둘. 얘가 낫다. 얘가 낫다. 얘가 낫다. 나 피고자. 나 피고자. 나 피고자. 나 피고자.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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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 톡쳐야 돼. 나이 오리니까 웃기려고 하면 안 돼. 톡쳐야 돼. 내가 보니까 경민이 형하고 나 싸움이다. 어, 그게 아니지? 어, 그게 아니지? 또 방송 역시. 그래, 하지 마, 형. 영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늦는다. 제발. 고사연, 안녕. 제발. 고사연. 제발. 고사연, 안녕. 세다, 세다, 세다. 아리가리. 그래도 오비 아니야. 살았어요. 살았다, 살았다. 오, 형. 오하는 기꼬리야, 정말. 그런 먼 사람. 구라야, 한번 보여줘. 알았어, 보여줄게. 구라 선배님은 잘 칠 것 같아. 대충 감 잡았어요. 주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 벌써? 한 번 치고. 됐어. 이 정도면 좀 굴러가야겠네. 흘러간다, 흘러간다. 이것도 쎄. 그만, 그만, 그만. 이것도 쎄네. 이제 갈라왔어요. 3m. 이게 한 3m, 4m 정도 되니까. 3m에서 4m 사이. 오르막이잖아. 그리고 이쪽 봐야 돼, 이쪽.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 라이가. 어. 브레이크가 그렇게 돼 있어. 와. 오르막이잖아. 이거 못 넣으면 양파네. 그렇지, 주완아. 오,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주완아. 오, 됐다, 됐다. 그렇지, 주완아. 오, 됐다, 됐다. 그렇지, 주완아. 오, 됐다, 됐다. 그렇지, 주완아. 잘했어. 오, 됐다, 주완아. 잘했어. 잘했어. 오, 됐다. 저희 형태가 맞는데. 자, 우리 양파네. 네, 맞습니다. 양파. 아니, 이거 오케이 있어요, 이건 오케이 없죠?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양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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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왼쪽. 블레이크가 뭐해? 그러니까 이게 휘지 않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건 꼴이이야. 얘는 트리플이지. 너넨 트리플이야 너넨 트리플이죠? 이건 꼬링이지 넘어가야지 왔다! 한타 차이야 한타 차이고 지금 우리가 쳐야 되는 홀이 팝포짜리 A5번 홀 76m인데요 지금 앞에 보다시피 깃대가 한 번에 노려질 수가 없어요 나무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76m 다 보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한 지역까지만 보내시면 되고 이번에는 베스트볼 방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팝포인데 조금 기니까 내가 공격적으로 길게 보낼게 나하고 얘는 형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당구하면 나니까 정아가 잘 쳐 내가 보니까 되게 멀다 진짜 자세가 시원시원하게 그냥 정아 좋다 포프 선수 같네 정아 좋네 와 와 와 쭉쭉 찾아가네 다 갔어 공이 이렇게 갔는데 공이 자기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왔어요 이야 신기하네 간다 이것도 괜찮아 잘 보냈어 나이스 잘 간다 잘 간다 명아리처럼 잘 간다 둘 다 좋아 윤석이 속만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툭 공 공 공 아 여기있지 공 내가 보니까 파크골프는 손목을 쓰면 안 되네 네 맞아요 여자분들도 특별히 분리하지 않네 맞아 윤석아 그러니까 너도 분리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유리예요 오빠 야 나도 이거 안 해 봐서 야 뭐 그래 어? 잘하시는데요? 야 너는 이걸 진짜 쳐 취미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세게 치면 안 된다 이거지 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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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차피 이게 월급이 아니야 이게 베스트볼이니까 이거 드롭하면 돼 그렇지 어 맞아 잘하셨어요 그래 한번 보여줘 어 한번 보여줄게 한번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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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가 힘이 좋아서 아니 힘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얘가 정자왕이라서 힘이 많아 내가 저에게 할 줄 알았어 아유 씨 헤드 딱 고정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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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떻게 저기에 딱 맞지? 야, 너도 이렇게 돼 조화 님, 괜찮아요 저기 맞춘 자국 많아요 아니야 미안해. 애들이 약해서 보여줄게. 좀 세게 쳐도 되잖아. 그럼 어차피 내꺼 좋은데 갔으니까. 오 떨어졌다. 오 떨어졌다. 야 저 나무가 잘하네. 오 떨어졌다. 야 저 나무가 잘하네. 야 저 나무가 이렇게 잘해. 디페이스가 아니라 디페이스. 아니야 핸드캡이네. 이게 어떡해. 제 공 어디냐. 왼쪽 핑크. 맞아 여기가 빨간색 공이 더 멉니다. 그럼 빨간색 공에서 이제 세컨이 윤석님. 윤석이가 먼저. 나 어디로 쳐야 되냐 그럼? 사이로 그냥 보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덕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리로? 자 오비 한번 부탁해. 이따 칩니다.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하시면 나무 맞아요. 믿고 치시면 됩니다. 공아 너만 믿는다. 파이팅. 뱀처럼 찾아가라 뱀처럼. 잘하시구나. 뭐야.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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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오비 오비 오비. 너무 세다. 오비 오비 오비. 오비 아니야. 오비 오비 오비. 오비 아니야. 오비 오비 나갔어. 나이는 걸렸을 수 있어. 여기 왜 지금 산세 벌초하러 갔어? 여기 조삼입니다. 벌초하러 갔어? 조삼입니다. 불효 잘 오는데. 그때 안 죽었는데? 인생 끝나면 아니에요. 살았어 살았어. 내가 이렇게 힘이 세는지 몰랐네. 나갔어요 저거. 주완아 여기만 넘기면 된다 여기만. 한 20m 아니 15m. 잘 넘겨봐. 그렇지 좋아. 너무 약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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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잖아. 구완아. 구완아 이거 봐. 잘 맞잖아. 다 세고. 잘했다 잘했어. 아빠 오비 망가야 해. 맞습니다. 인간은 많이 끄라고. 근데 이 친구 진지하네. 진지하게 쳐야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힘내. 오지 마. 한 번 더. 약하네. 오르막이라. 내가 저 공을 죽여놨어. 잘 쳤다. 올라갔다. 고구 여신이야 진짜. 우리 김경민 선배님 제발. 제발. 형. 형. 형 이거 흐르니까 좀 천천히 쳐야 돼. 세게 치면 안 돼. 살살 치고 제 맞춘다고 생각하고. 와 떨린다 진짜 이거. 처음 봐요. 여기 긴장하시고. 저 이따가 생각하세요. 맞혔지? 왜 안 들어가.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넣으시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홀컵에서부터 두 클럽 안에 내 공이 위치한다 하면은. 여기서 먼저 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칠게요. 2형. 2형. 2형 끝났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그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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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해. 아 이게 흐름인게. 됐어. 자 양파야. 양파 양파. 자 우리가 센터 앞서. 자. 센터야. 좋았습니다. 센터야 센터. 네 오늘 이번에 미니게임은. 바로 퍼팅게임인데. 상품권 100만원. 상품권 100만원. 그거 뭐해? 진짜 줘? 우리 한번 다들 뽑아봅시다. 알겠습니다. 누군가 온거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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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우관하우. 야. 설마 우관하우야. 으씨. 나갔어. 우리를 치면 안 돼요. 경민님 쳐야 돼. 경민님 쳐. 야 여기. 여기야 여기. 오. 오루단하다. 대박이야. 오로리아. 오. 뭐야. 오로리아. 오로리야! 오로리야! 파크 골프장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우리 프로그램 컨셉이 연애 프로그램 짬찌기 컨셉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치도록 하겠습니다!